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많이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이른바 파우치,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.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와 차이가 있습니다. 이미 그때 KBS 9시 뉴스의 시청률은 떨어지는 추세였고 신뢰도 역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고 권력의 입맛에 맞추는 듯한 보도. 언론학 교과서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땡윤 뉴스. 공정과 상식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 조그마한 백으로 축소 왜곡되는 방송. KBS 안에서 나오는 자조적 목소리입니다. 그런데 그 중심에 선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매달 집집마다 꼬박꼬박 2,500원씩 걷어가는 KBS는 국민이 키운 국민의 방송입니다. 국민 입장에서 KBS 기자들이 낸 성명에 이 한마디가 와닿아서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. 용산 줄탄 앵커, 부끄럽다. 앵커 한마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양보들을 지금 시간을 그래가지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